안녕하세요 루쿠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세일 정보 모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의 영상은 뉴욕걸즈 배송대행지에서 협찬해주고 있습니다. 창고에 머무르지 않고 90% 이상 당일 출고되는 시스템 갖추고 있는 그런 배송대행지이고 처음 가입하실 때 추천인 부분에 직구정보통 한글로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추가 할인 쿠폰도 받아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 사이트 설명드릴건데 배송대행지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세일 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피오브갓 에센셜 제품 에센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빈스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는 금액에서 또 추가 10% 세일됩니다. 초특가의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백컨트리에서 파타고니아 제품들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세일 정보 설명을 해드렸고 많은 분들 구입 성공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 구입했는지 정보 공유해드릴거고 메이시스 미국 백화점 사이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서 랄프로렘 폴로 제품이라던지 켈빈클라인, 모달 언더웨어 등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최대 7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일부 계정은 정상가 제품들 20%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이키 NRG 트랙 자켓 그리고 나이키 ACG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주 필라 공식 홈페이지 현재 사이트 전체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파페치 사이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산드로와 마주 사이트 같은 경우도 최대 7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토리버치 공식 홈페이지 최대 70% 프라이벳 세일라서 굉장히 초특가의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이솝 제품들 27% 할인코드 그리고 케라 스타드 제품 같은 경우는 20%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12%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채널 처음 들어와 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셔야지만 빠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 팁 직구 후기 등등은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인스타그램에도 빠른 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빠른 정보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세일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여드린 사이트 에센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어오브갓 에센셜 제품들 아직도 재고있는 제품들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디 종류라든지 맨투맨 등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그레이 색상 후디 90불에 판매되고 있고 굉장히 인기있는 색상입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맞는 분들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 현재 미디엄 사이즈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팅 미국 세팅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맨 이 아래쪽 부분에 미국 세팅으로 하시는 경우는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붙지 않고 만약에 한국으로 변경하시게 되는 경우 부가세 10% 포함된 금액으로 보이고 한국 직접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대로 저렴한 곳으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맨투맨 보여드린 그레이 색상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흰색상 후디 같은 경우도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퍼 자켓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그레이 색상도 사이즈 전부 다 있고 200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0불이고 미국 배송대행지까지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이전에 올려드렸을 때 구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고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놀러오시면 여러 후기들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검정색상 맨투맨도 판매되고 있는데 여성 사이즈로 되어있지만 지금 보시면 X라지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사이즈 다르지 않고 제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제품들도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색상 집업후디 같은 경우도 사이즈 라지까지 있어서 남성분들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사이즈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업후디 같은 경우는 뒤쪽에 로고 그려져 있습니다. 이전 제품과 굉장히 유사한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스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 가능할 것 같고 P.O.V.G.S. 에센셜 제품들 막바지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빈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많은 세일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30%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신규 고객 10% 할인코드도 중복 적용됩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반드시 미국 설정으로 보셔야지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으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 설정으로 변경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도 되는 그런 사이트인데 미국으로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IP 우회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지 되겠습니다. VPN 프로그램 사용하셔가지고 IP 우회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맨 오른쪽 위쪽 부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설치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남성 제품 세일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가지 제품들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30% 플러스 또 10% 세일됩니다. 티셔츠 26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세일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여러가지 셔츠 종류라던지 니트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빈스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많은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30% 플러스 또 10% 세일됩니다. 여러가지 니트 종류라던지 코트 종류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백컨트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파타고니아 제품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타고니아 제품들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고 배기팬츠라던지 레트로X 제품들 사이즈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략 3-4일 정도 전에 세일정보 올려드려서 많은 분들 구입하셨는데 대부분의 분들 성공하셨습니다. 다양한 백컨트리 직구 성공 후기는 네이버 직구정보통카페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카드 사용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셨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시도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배송대행지 같은 경우는 뉴욕걸즈 배송대행지 이용해서 알파벳 5를 숫자 0으로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알파벳 0을 숫자 5로 바꾸신다거나 알파벳 I를 숫자 1로 바꾸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살짝살짝 변경하셔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은 10도 이미 뜬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드시 IP 우회하셔가지고 구입하셔야지 되겠습니다. IP 우회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백컨트리 구입하는 자세한 후기는 다음 주 중에 영상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식으로 구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궁금하신 분들은 직구정보통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파타고니아 제품들 세일되는 페이지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데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 초특가로 좋으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페이지가 12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타고니아 레트로 엑스 자켓 요즘에 퍼플 색상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데 퍼플 색상 아직도 사이즈 남아있고 내추럴 색상이라던지 네이비 색상도 사이즈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변경하셔가지고 사이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추럴 색상 미디엄 사이즈라던지 엑스라지 남아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빠르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상가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 정상가 제품 같은 경우는 맨 위쪽 부분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15%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품 외에도 다른 파타고니아 레트로 자켓 또는 조끼 종류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제품이라던지 여성 제품 등등 다양한 제품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 티셔츠 종류들 세일되는 제품들도 있지만 세일되지 않는 제품들이 대부분인데 세일되지 않는 제품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위쪽에 뉴스레터 구독하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티셔츠 종류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 이런 제품들 26불 정도면 구입 가능해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배기팬츠 등도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파타고니아 베기스 라이츠 숏이라는 제품입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뒤쪽에 포켓이 없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 세일된 금액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고 계시던 파타고니아 베기팬츠 같은 경우도 정상가에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뉴스레터 구독하시면 15%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XXL 7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2XL 7인치짜리 제품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5 써져 있는 제품은 5인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 굉장히 기분 좋지 않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많았는데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분들 꼭 후기 읽어보시고 시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메이시스 미국 백파점 사이트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30% 세일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몇몇가지 뽑아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보고 계시는 랄포로렌폴로 윈드브레이커 자켓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2불 58%나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색상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색상 변경해서 보셔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시스 사이트 미국 백파점 사이트이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제품들도 있지만 직접 배송되지 않는 제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반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랄포로렌 지금 티셔츠 같은 경우도 17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 색상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랄포로렌 제품들 전체 페이지 아래쪽에도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추가 세일은 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가격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시어서커 셔츠 같은 경우도 35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랄포로렌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들 굉장히 많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켈빈클라인 언더웨어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이고 모달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마이크로파이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할인코드 있습니다. 할인코드 넣고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3장에 41불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켈빈클라인 다른 제품 언더웨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모달 제품이 아닌 제품들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있으니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켈빈클라인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제품 세일 전체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구경해보실 분들은 남성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옆쪽 부분 브랜드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클릭해서 보시는 형태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랄프로렘 폴로 제품이라던지 켈빈클라인 등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제품 세일 페이지도 아래쪽에 링크 드릴 거고 아이들 제품들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독일코스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계정에 20% 할인코드가 나와있어서 베스트셀러라던지 신상품들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대 7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0% 세일은 모든 계정에 열려있는 세일이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독일코스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이 사이트 독일 배송대인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구입하신 금액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맨 오른쪽 위쪽 부분 쉬핑투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반드시 저머니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어야지 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표시되고 있는 경우는 변경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독일코스 공식 홈페이지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주소 입력하는 방법이라던지 다양한 팁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는 남성 제품들 베스트셀러 제품들 모아서 보고 계십니다. 다양한 제품들 인기 있는 제품들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계정 가지고 계시고 구입해보신 분들은 할인코드 한번 입력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베스트셀러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대 70% 세일되고 있는 페이지는 추가 10% 세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일되는 제품들은 모든 계정에 열려있는 세일이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보다 세일되는 제품들이 다양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세일 페이지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 나이키 에널지 트랙 자켓 검정색상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160불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략 13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배송 조금 느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하기 전에 배송 예정일이 나옵니다. 배송 예정일 배송 예정일에 대부분 맞춰서 도착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호주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구입하신 금액 미화로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나이키 NRG 트랙 자켓 같은 경우는 검정색상 한국의 프리미엄 붙어서 리셀 사이트에서만 판매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구하기 힘든 제품인데 현재 사이즈 전부 다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나이키 NRG 제품들 나이키 랩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판매가 되었지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다 보면 다양한 제품들 이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NRG 자켓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ACG 제품도 많이들 둘러보시는데 나이키 ACG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런 제품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ACG 고어텍스 제품인데 현재 50% 정도 세일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도 호주 사이트인데 호주 필라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필라 공식 홈페이지 현재 모든 제품들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찾으시면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구입하신 금액 미화로 150불 넘지 않으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호주 달러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호주 배송된지까지는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후드 종류 같은 경우 4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45불 곱하기 850 이렇게 하면 38,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신발 종류도 다양한 제품들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페이지만 보여드렸는데 사이트 전체 세일이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팟패치 현재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팟패치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이 관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28만원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17,000원 배송비 받고 보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몇몇가지 제품들 소개시켜드리면 일단 아미 제품들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전부다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맨투맨이라던지 후디 아미 인타드시아 제품 등등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다른 곳보다 이곳이 제품이 가장 많습니다. 유럽에 위치한 여러 부티급 매장에서 제품들을 올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품이 굉장히 많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여드린 사이트 제품이 중복적으로 올라와 있고 가격이 다른 경우 있으니까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미 제품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제품 다양합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20% 세일받아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가 6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제품 많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앞에 새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에 새 제품들도 제품 굉장히 많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스톤아일랜드 제품들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이런 스웨터 33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받으시면 20만원 후반대로 가격 떨어지고 여러가지 자켓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내려와도 굉장히 제품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볼 수 있고 전부 다 20% 세일받아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세일 전체 페이지도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찾아볼 수 있고 옆쪽 부분 디자이너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디자이너 클릭해서 보시는 형태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품 제품은 이곳에 전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금액에서 전부 다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산드로 미국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마주 미국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70% 세일되고 있고 추가 20%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할인코드가 두 곳이 다르니까 아래쪽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산드로 남성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가지 제품들 초특가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린 금액에서 20% 추가 세일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울로 만들어진 슬랙스 같은 경우도 현재 102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린 금액에서 20% 세일되면 8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초특가에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트렌치코트 같은 경우도 33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20% 추가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산드로 마주 브랜드 같은 경우 한국 백화점에 입점이 되어있는 그런 브랜드이고 코트 하나 구입하시려면 원래 정가 100만원 정도 주셔야지 되는 그런 제품들이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 유명 셀러브리티들이 많이 입고 나오는 그런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마주 공식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최대 70% 세일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이런 미니 드레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원래 가격 400불짜리 제품 124불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20% 세일되기 때문에 100불이 안되는 금액으로 이런 제품들 구경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초특가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드로 공식 홈페이지 마주 공식 홈페이지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토리버치 미국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라이벳 세일 시작돼서 최대 7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토리버치 좋아하시는 분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제품들 초특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고 미국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구입하신 금액 200불 넘지 않으시면 관부가세 없는데 보여드린 이 사이트 반드시 VPN 프로그램 사용하셔가지고 IP 우회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지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 카드 뱉어내는 경우라면 다른 카드로 시도해보시면 대부분의 분들 두번째 세번째 정도는 전부 다 성공하시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이 초특가로 여러가지 제품들 관부가세 안내고도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많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핸드백 200불이 안되고 미니 핸드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제품들 200불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고 토리버치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맨카인드 그리고 HQ웨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만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세일 곧 종료됩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맨카인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솝 제품들 27%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굉장히 큰 할인율이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사이트 전부 다 원래는 75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제공해줬었는데 현재는 45,000원 이상만 구입하셔도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솝 제품들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27% 세일되고 그리고 지금 하나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로 이렇게 설정하시고 뒤쪽 부분에 KCP로 결제하시는 경우 환전수수료 이런거 없습니다. 한국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시는거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요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린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 미화로 환전하실 때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이솝 제품들 27%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HQ헤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케라스타즈 제품 현재 20% 또는 25%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2%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HQ헤어 사이트 같은 경우도 방금 보여드린 맨카인드 사이트와 동일한 계열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배송비라던지 관부가세 이런 것들 전부 다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케라스타즈 시몽때르미끄라던지 여러가지 샴푸 헤어 오일 등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에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